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와이밤 두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출발할 거고요. 우리 지금 세 번째 벌써 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품사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오늘은 동사 파트입니다. 혹시 뭐 어렸을 적에 토익이 아니더라도 영어 문제를 해보셨다면 동사의 중요성사를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 토익 700 플러스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도 뽑아서 토익이 나오는 것들 포인트만 잘 잡아드릴 테니까 짧고 간결하게 동사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어휘도 좀 볼 테니까 외우실 단어 체크 잘 하셔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 파트인데요. 동사는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서술하기 위한 문장의 필수 성분을 동사라고 하고 중요한 건 외우죠. 타동사랑 자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또 한자로 접근해보면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목적이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타동사는 다른 거 뭐 하나가 필요해요. 목적이 필요한 그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해석을 해보셔도 소개하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개하는지 궁금한 사람. 얘들은 목적이 필요한 타동사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인데요. 형태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교재 정말 잘 적혀 있는데 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수, 태, 시입니다.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동사 문제는 수일치 따로, 태 따로, 시에 따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접근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주목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하니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일치인데 영어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도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어가 단수면 is, has, intense고요. 복수면 are, have, intend, d인 거죠. 그래서 해설지나 또 막 어려운 책들을 보시게 되면 단수주어, 단수동사, 복수주어, 복수동사 되게 헷갈려요. 저는 이렇게 한번 팁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팁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주어자로 우리 보통 품사 뭐는 퀴리했죠? 주어자로 명사로 퀴리했죠? 자, 명사가 복수면 s가 붙겠죠? 그러면 동사로는 s가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주어가 단수면 s 안 붙죠? 단수니까 그럼 그 s가 어디로 간다? 동사 뒤로 간다. 주어동사 거꾸로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면, 자, ceo, s 없잖아요. 동사에 s가 붙었고요. 또 보시면, 이기적 키리뷰스, s 붙었죠? 얘는 s가 안 붙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얘도 보시면 단수명사잖아요. s가 안 붙었죠? 동사에 s가 붙어있고 얘는 메인저 s, 주어에 s가 붙어있죠? 동사에 안 붙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데요. 수, 태, 시 다 중요하니까 태는 기본적으로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잘 들어보세요. 능동태 무장의 목적을 주어로 빼고 얘가 지금 목적어인데요. 주어로 빼고 그리고 능동태의 동사를 b, p, p 형태로 바꾼 것 이게 수동태고 구조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b, p, p, p 형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해석은 되다라고 잘 되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b, p, p, p가 수동태고 해석은 보통 되다라고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해서 많이 묻는 건 뭐냐면 능동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를 많이 묻기 때문에 전사구는 지울 수 있잖아요. 목적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따 또 나오겠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시제 파트인데 시제라고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시제는 지금 구시제가 적혀 있는데 이 구시제만 아셔도 통해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따 나올 거니까 설명드릴 건데 형태들을 좀 훑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크게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세 가지가 있고 현재 강화 미련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고 토익의 시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형태만 대충 좀 아시고 힌트만 잘 그 짝을 지을 수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동사는 수, 태, 시 한꺼번에 받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출제 공식인데 첫 번째 출제 공식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보시면 단수주어와 단수동사, 복수주어와 복수주어와 복수정사는 우리 초급자에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단수주어는 S를 붙이지 않는데 단수동사를 S를 붙여야 되고 복수주어는 S를 붙이는데 복수주어와 S를 안 붙여요.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보시면 자, 단수주어입니다. customer, 고객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have S 붙이는 해지가 나와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 all participants S가 붙어있죠. 그러면 동사에는 S가 없는 need가 있다는 거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건데 또 여러분이 출제자여도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다. 수식으로 보시는데 정말 중요한 수식어구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 전차구입니다. 잘 보시면 뭐 비슷하니까 밑에 것만 볼까요? 보시면 여기 명사주어가 있고요. 그 뒤에 봤더니 from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세가 이끄는 전차구예요. 그래서 동사품 주어자리니까 이게 주어야 고유명사네 단순해 하지 마시고 전차구를 지우고 나면 원래 주어는 복스니까요. S가 있으니까 일단 R가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나오니까 전차구 헷갈리지 마시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주어입니다. 동명사는 아직 안 배우신 분이 계시겠지만 기본 형태는 이렇게 동명사 형태가 되겠죠. 근데 동명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추가될 수 있는데 단어가 두 개여도 어쩌거나 동명사가 주어라면 단수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했고요. 리크리팅 Qualified Workers인데 이거 보지 마시고 얘는 지금 동명사의 목적어니까 모집하는 겉 동명사가 좋습니다. 이즈가 맞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업 테스트인데 첫 번째 2번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2번은 중요하게 뭐냐면 아, 선생님 저 완료 아직 안 배웠는데 완료 막 해지해부 PP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수일치인데요. 지금 방금 공부하기 수일치인데 되게 복잡한 동사가 있어. 와, 막 동사가 되게 길어. 근데 수일치 하여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부랑 비동사만 보면 된다. 얘도 보시면 얘랑 얘만 보시면 돼요. 뒤에 PP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에 봤더니 전세구를 지웠더니 그죠? 지웠더니 S 있잖아요. 그죠? 동사 S 있으면 안 되니까 해부 악의외드리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3번도 마찬가지 3번은 또 리드라는 동사 결정해야 되는데 어, S 있네 하지 마시고 아까 안대로 구조 판단하셔야 됩니다. 빈번한 미팅들을 가지는 것 동명사가 수업입니다. 동명사가 무슨 취급이요? 단수 취급이니까 얘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유의해야 되는 수일치인데 아, 수일치가 지금 두 번째 공식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량편 5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난 강의 때 지난 강의 형용사 파트에서 수량 형용사 같은 거 했었잖아요. 막 올드 있고 되게 많았었는데 그들이 명사가 돼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어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수일치는 뒤에 오는 명사 따위 수일치 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아, 그래 막 그러니까 전차구니까 지워야지 물론 지울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뒤에 명사가 얘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얘는 불가산 단수기 때문에 해지가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또 얘도 보시고 나서 어, 이거 전차구야 지워야 돼 그래서 이거 단수구나 하지 마시고 뒤에 명사를 보시면 워크를 쓰기 때문에 복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수량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형용사 파트에서 강조드렸지만 동사 파트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꼭 잘 기억하셔서 그때그때 문제 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추가 포인트인데 어, 이치를 물론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이치는 기본 뜻이 각각이기 때문에 각각은 기본적으로 한 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치 오브 더 프레젠트 테스트가 되면 발표회전이 각각이니까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보시는 건데 추가 포인트는 선생님 제가 토익공부 좀 해보니까 이치를 공부할 땅에서 그 옆에 에브리가 있던데요. 에브리 오브 더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 에브리는 에브리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붙어 쓰인다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브리 원 에브리 커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에브리 오브 더는 아예 고민하지 말자. 에브리 오브 더는 그냥 지우면 된다까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명사를 꾸미는 관계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사도 수일치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차 배우실 텐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수일치란 것은 분명히 주어랑 동사를 보고 하는 거지 접속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동사의 수일치는 앞쪽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간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난 더 활용해야 되니까 이 포인트도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업 테스트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All of the company 이자 키립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량편 오브는 뒤에 명사를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S가 있으니까 가상 복수 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복수니까 S가 없어야겠죠. 얘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 Only does who 좀 생소하시겠지만 도즈는 우리 대명사 파트 기어제 나와 있어요. 도즈는 뭐뭐인 사람들로 쓰이는데 후가 이끄는 관계 대명사절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도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일치 어떻게 하자고 앞에 있는 선행사보관다. 그런데 여러분 도즈는요 기본 형태가 대세 복수니까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S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수니까. 그럼 동시에 S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그 개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추정구식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아 이거는 뭐 아까 기본 개념에서 이미 다 전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변형도 보여드렸고 수동태는 BPP고 중요한 게 뭐였었죠? 바로 요거였습니다.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요. 그래서 토익시험은 여러분 아까도 공부했지만 동사가 기본적으로 타동사랑 자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토익시험은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잘 나와요.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출제자여도 자동사는 목적어도 안 가지지 수동태 변화도 안 되지 문제 만들거리가 없어요. 거의 타동사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수동을 결정할 때는 목적어 의미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목적어 의미로 중요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보시면 자 능동태 동사가 있고요. 얘가 지금 답인데 두 개 지금 고른다면 왜냐면 그 뒤에 목적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동태는 아까 한 대로 뒤에 전치사고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전치사고는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지울 수 있으니까 목적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변형 형태 기억하시면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됐거든요. 그러면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 없잖아요. 얘는 수동태를 아예 변형이 안 되겠죠.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추가 팁인데 조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사형식 동사라고 했는데 주로 수요 동사 같은 건데 어월드는 뭐 수요가 되는 뜻이 있죠. 얘는 목적어를 두 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좀 쉬운 단어로 해보면 이렇게 기브 기브도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뭐 기, 미, 어, 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얘는 목적어를 두 개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얘를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능동태 목적어는 수동태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되기로 했고 동사는 BPP가 되겠죠. 그 주어는 아까번 대로 뭐 바이명 그렇게 전세군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두 번째 목적어 있죠. 얘도 따라와야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변형이 돼도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풀 때는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사형식 수요 동사는 수동태인데 목적어를 가질 때는 보통 해석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받았다. 그러면 댓글 결정하시고 창으로 적어보시면 뭐 어워드 참 중요하고요. 기부 기부 샌드 그랜트 오퍼를 정도 기억하시면 들어보셨나요? 주다 보내다 뭐 수요하다 제공하다 얘들은 사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를 할 수 있다. 예외로 기억하셔서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체급 테스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자리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헷갈려 하시는데 PP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태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동태는 BPP예요. 해부 PP는 그냥 완료입니다. 해부 PP는 능동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뒤에 목적어 보이세요? 목적어 있죠. 그러면 능동태 고르셔야죠. 수동태 말고 능동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해부 PP는 능동태입니다. BPP가 없으니까 오케이 또 갑니다. 자 주어 디 동사자리인데요. 얘는 뒤에 봤더니 듀투 보이세요? 듀투는 때문에 나는 전차기 때문에 전차구로 생략하고 나면 목적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태어? 수동태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목적어 유무로 결정이 잘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거편을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 바이 이외 전사인데 아까 잠깐 봤던 대로 바이는 참 뜻이 많은데 수동태에 쓰면 의해서라고 어떻게 의해서들이 되다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바이뿐만 아니라 짝꿍으로 잘 나오는 것들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뽑아 놓은 거니까 꼼꼼히 잘 기억하셔서 음 그래요. 지금 뭐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단어 외울 때 빽빽하게 적고 빽빽히 많이 했을 텐데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외우실 때 전국도 적을 때 반드시 소리 많이 내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LC 시험도 보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만 들린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영어를 소리 내서 읽으셔야지 암기도 잘 되고 나중에 LC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외울 땐 꼭 소리 많이 내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엔 수동태 플러스 투브정사예요. 뭐 아직 안 배웠지만 투브정사는 2D의 동사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묶어서 잘 씁니다. 되게 잘 나오는 것들이 기억하시고요. Be allowed to Be please 이런 것들 다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잘 하셔서 활용하시고 마찬가지로 툴을 붙여서 같이 암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뭐 일단 그 외웠던 가정하에 풀어보면 자 익힙은 기본적으로 갖추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목적어 유무로 하고 막 주어가 어떻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익힙은 주로 Be 익힙은 수동태로 잘 쓰이거든요. 잘 쓰이 있으면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인바이트도 인바이트는 잘 아시죠. 초대하다니까 뭐 능동태라면 누구를 초대하는데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투브정사입니다. 이렇게 또 잘 나오니까 Be 인바이트르 투브정사 뭐뭐라고 초대하다 권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제 파트로 가볼게요. 시제 제가 아까 살짝 던졌는데 시제는 조금 중요하지만 토익에서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형태 좀 기억하시고 힌트를 잘 기억하면 중요합니다. 힌트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가볼게요.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였었거든요. 단순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있었는데 단순부터 갑니다. 그 중에 현재 시제고요. 뉘앙스는 습관적인 행위 반복적인 행위 일반적인 사실 이럴 때 현재 시제 쓴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힌트가 좀 중요한데 Usually, generally는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는 이런 뉘앙스 잘 쓰기 때문에 현재 시제 짝꿍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에브리든 뭐 매일 공부해요. 매일 학원에 가요. 이런 거니까 이런 반복인 양수로 현재 시제 잘 쓰인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토익은 답이 딱 떨어져야 되니까 시제 문제는 거의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를 잘 기억하셔서 이런 게 나오면 현재 시제가 잘 어울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순히 두 번째 과거 시입니다. 기본 형태는 동사 플러스 ED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힌트인데 어구야 뭐 어구 전해니까 당연히 과거고요. 예사들이 당연히 과거겠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recently나 또는 previous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얘는 이전의 뜻인데 혹시 recently 뜻 아세요? recently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너 최근에 뭐 했니? 가까운 과거를 얘기하니까 과거 시의 중요한 힌트를 기억하십니다. 초급자분들이 보통 얘랑 얘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urrently는 현재고 recently는 최근에니까 가까운 과거의 양수로 과거 시의 힌트로 잘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시입니다. 미래는 기본 형태가 윌퍼스 동사로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힌트인데 눈에 띄는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shortly shortly는 우리 지난 강의 형부사에서 본 건데 짧게 아니라 그랬죠. 곧이니까 곧 그래서 순과 유유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또 잘 쓰이고요. 그 다음에 upcoming 다가오는 뭐 미팅 다가오는 행사 이런 식으로 또 미래랑 잘 쓰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빨리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두 개 보시면 시대가 다릅니다. 얘는 헤블리피 얘는 윌리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봤더니 in the upcoming workshop이야. 다가오는 이제 막 오는 워크샵이니까 미래로 결정하셔야 되고 오케이 바로 던져졌네요. 리센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과거니까 과거 시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힌트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자 이어서 진행으로 갑니다. 진행의 기본 형태는 우리 뭐 우리 아까 수일차도 아까 좀 언급을 드렸는데 기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가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자 현재 진행은 m, is, r 가 뭐예요? 비동세의 현재 시제잖아요. 그죠? 현재 진행이고 현재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수 있는 기본 형태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현재 진행 시제는 가까운 미래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미래 뭐 뭐 할 것이라도 가능해요. 혼동을 좀 토익 문제 자체가 헷갈리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얘기할 때는 문장에 보통 가까운 미래 편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다음 달 다음 주 내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뭐 뭐 할 것이다. 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과거 진행 기본 형태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as, were가 뭐냐면 비동사의 과거 시제죠. 그리고 I&G 나오면 적어드린 대로 과거의 특정 시간 동안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미래 진행 기본 형태는 will be I&G가 되겠죠. 적혀있는 대로 미래에 진행된 일을 이미 계획된 일을 나타낼 때 쓰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업입니다. 얘는 바로 코넨틱을 보셨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의미니까 현재 진행으로 잘 결정하시고 얘는 넥스먼스까지 보셔야죠. 여기서 보시면 어? 그래 넥스먼스니까 미래네? 이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수업 소득이 기억나세요? 동사무제는 수일치, 태, 시대 따로 나오지 않는다. 아 근데 테를 해봤더니 얘는 지금 수동태거든요. BPP요. 근데 그 뒤를 봤더니 목적어 있거든요. 수동태니까 지우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 답이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현재 진행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시제의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는 음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완료 시제는 그러니까 시제 문제는 거의 완료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잘 보시고 기본 형태는 해부 PPP입니다. 갈게요. 첫 문제는 현재 완료인데 보시면 해부 해제 PPP가 기본 형태인데 해부 해제가 뭐예요? 해부의 현재 시제죠. PPP가 나오면 현재 하려고 현재까지 쭉 지속된 일 또는 최근 완료된 일이었을 때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힌트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리센틀이 보이세요? 리센틀이 아까 과거 시제인티였지만 현재 완료와도 쓸 수도 있다. 중복되니까 헷갈리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신스 보이세요? 신스는 정말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로라는 뜻이니까 이래로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니까 현재 완료 중인 힌트로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나오니까요. 자 이어서 과거언료입니다. 과거언료는 헤드피피 형태를 기억하시고요. 눈에 띄는 것은 요겁니다. 단서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나는 일과 비교되는 두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과거언료는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그런 양수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해석해보면 By the time Mr. Ito arrived 입니다. 이토씨가 도착했을 때 즈음에 즈음에 귀찮은 인이 떠났었다. 요런 맨날이니까 비교된 두 시점이 같이 나와서 또 먼저라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미래할료입니다. 자 올해피피 요게 미래할료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요거네요. 힌트인데 자 미래할료는 또 뭐냐면 그냥 미래랑 미래할료의 차이점은 미래의 완료잖아요. 그래서 미래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까지 할 것이다기 때문에 보통 바이랑 까지랑 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체크 테스트 가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힌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은 뭐 보이세요? Since last year Since는 이래로입니다. 작년 이래로 뭐뭐 해왔다. 현재 완료 잘 고르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힌트 어디 보이세요? 힌트는 단어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Before we moved to 홍콩 보이시죠? 홍콩으로 옮겼는데 그거 전 과거보다 전입니다. 비교전의 과거 시점 전이기 때문에 과거로 결정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3번은 By the time the rehearsal start 입니다. By the time 뜻이 뭐냐면 얘는 뭐 까지도 되지만 즈음에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제로 리허서 시작할 때 즈음에 부스가 셋업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미래 완료가 들어가면 되니까 아까 미래로는 바이랑 짝꿍이라고 했었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공식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배운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 태, 시 동사 문제는 수, 일, 치 따로 태 따로 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수, 태, 보기를 딱 봤는데 동사가 변형이 돼있네. 수, 태, 시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먼저 수, 일, 치는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S, 이, 이, 기본,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 태는 아까 목적어 유무로 결정을 하기로 했었고 시제는 힌트 단서가 중요하니 그런 거 잘 체크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적혀 있는데요. 봤더니 어 offer를 활용하고 있네. 중어디의 동사자리입니다. 동사자리 자 그러면 술트 먼저 합니다. 주어가 단수죠. 단수 그럼 뭐 안 돼요? A하고 B는 지우셔야죠. 얘는 해지가 돼야 되고 그죠? 얘는 이지가 돼야죠. 지우시고 태, 태 봤더니 뒤에 목적어 있거든요. 능동 고르셔야 되는데 얘도 능동이고 얘도 그냥 과거니까 능동입니다. 맞춤 시제인데 넥스트 교육이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니까 미래시작이로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 순서로 결정하시고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사 문제 수, 태, 시 순서는 이걸 지키면 문제가 잘 풀린다는 아니고 이거 안 지키면 틀립니다. 이건 스킬이 아니고 법칙이니까 수, 태, 시의 순서를 꼭 기억하셔서 동사 문제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플러시점으로 갈게요. 외로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빈출 자동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토익은 주로 타동사를 묻긴 하지만 가끔 어려운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사가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정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적혀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의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나왔네요. 얘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뜻이 비슷하지만 왼쪽은 자동사 오른쪽은 타동사예요. 자동사는 전사까지 꼭 기억하셔서 꼼꼼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의미가 참석하다를 넣고 싶거든요. 보기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어텐드는 여기 있지만 타동사고요. 그리고 participate는 전차 필요한 자동사거든요. 빈칸 들이받더니 전치사가 있어요. 뭐가 나와야 돼? 자동사죠. 자 둘 다 준수화된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목적이 바로 나왔어요. 근데 comply는 여기 적혀있지만 without saying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observe으로 결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암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타동사는 목적을 가지는데 자동사는 목적을 안 가지는데 뭔가 명사를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자동사 뒤에 뭐가 추가되냐면 전치사가 붙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쫙 전사를 좀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 적힌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아까 얘기한다고 소리매해서 많이 읽어보시고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기를 봤더니 쉽이란 동사를 변형한 동사 문제예요. 그러면 자리를 봤더니 주어디의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어쩐고 동사는 아니에요.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2개 남았죠? 수일치합니다. 기억나세요? 수일치는 제일 앞자리 보기로 했는데 앞자리면 얘 보시면 되고 얘는 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주어가 오더스 S가 있는데 이지가 아니고 R가 나와야죠. 뭐밖에 없다? 얘 밖에 없습니다. 조동사는 수일치에 상관없이 쓰시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일치에서 풀렸던 그런 문제였었고 자 5번입니다. 5번은 주어디 동사 자리인데 또 동사는 아닌 거 지울게요. 투부정사 동명사 2개나 맞습니다. 자 수일치 했더니 이시스 복수인데 다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시에는 수일치랑 상관이 없어요. 수태시 태할게요. 그들이 봤더니 이 고의명사 목적어 있네요. 그러면 능동태 고르셔야죠. 자 그러면 스톡태는 지우셔야겠죠. 뭐밖에 없습니다. B밖에 없죠. 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헷갈려하시는 게 뭐냐면 동사 플러스 1이 붙은 기본 형태는 수일치할 필요가 없다. 왜 2D가 붙었으니까 여기에서 또 붙일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능동이란 것도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BPP가 있어야 소동태라고요. 이게 없으면 능동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앞에 나오듯이 좀 헷갈리겠지만 얘는 뭐뭐 임으로 임으로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주어디의 동사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 아닌 거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주어 단수니까 그죠? 봤더니 B는 뭐가 안 돼요? S가 붙어야죠. 술재수임이 탈락입니다. A로 잘 결정하셔야 되고 자 11번은 또 봤더니 어 그래 주어 이거 동사절이구나 또 동사 아닌 거 지워볼게 자 동사 지울 거고요. 자 3개 남았죠? 술재수임이다.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죠? 태할게요. 자 빈칸디에 목적은 있나요? 전사구 목적 없죠? 뭘 고르셔야 돼요? 수동태를 고르셔요. 수동태를 뭐였어요? BPP 형태입니다. 얘가 BPP에요? BI인지죠? 안 됩니다. 얘가 BPP에요? 해부 BP죠? 안 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얘 밖에 없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수, 태, 스플렐던 그런 문제였었고 자 18번은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지난 강의 형용사 부서에서 강조드렸지만 어휘 문제는 짝이 중요한데 빈칸디가 동사의 짝은 일단 regulation 규정입니다. 규정이니까 잘 어울리는 게 준수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언급드렸는데 comply는 with us i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인 A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잘 나오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19번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실은 해석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경험하다든지 막 이렇게 나와있지만 외우셔들 중요한 포인트 중에 specialized in이 있었거든요. 뭐뭐의 특화하다 전문화되는 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짝은 기억하시면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어요. 잘 나오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232페이지로 빨리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오늘 동사에 대한 적극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중요 동사 어휘도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어휘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동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체크해드리고 문제도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넘기셨죠? 자 다 보지는 않고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2번의 어텐드예요. 그래서 어텐드는 토익 꿈을 좀 얇게 해보신 분들은 참석하다, 참가하다 동사가 있고 아까 우리 한 대로 Participate in 자동사 그 정도 외우셨을 텐데 어텐드 토익에서 이런 뉘앙스도 나옵니다. 보시면 돌보다 토익 쇼메에서 Take care of의 뉘앙스로 기출된 적도 있거든요. 돌보다 어떤 일을 좀 돌보다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텐들은 무조건 타동사는 아닙니다. 이 뉘앙스일 때는 토와 함께 자동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5번을 좀 먼저 체크해보면 Accompting 동반하다인데 얘도 특이하게 거의 수동태로 잘 나오긴 해요. 물론 능동태 쓰이기도 하지만 수동태로 잘 나오니까 Be Accompting by 뭐뭐와 동반하다 뭐 동반하던지 동반되던지 같이 가는 건 똑같잖아요. 거의 수동태로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6번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 6번은 월슨인데 2N을 좀 보고 싶어요. 얘는 뭐냐면 요걸 아시면 어휘로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걸 뭐냐면 형용사 뒤에 2N이 붙으면 그 2N은 메이크 뉘앙스의 동사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쉬운 건 얘기해보면 숄트가 뭐야 숄트는 짧은이죠. 근데 2N이 붙으면 짧게 만들다 줄이더라는 동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도 동사로 악화시키는 뜻입니다. 오케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8번인데요. 프로세스는 많이 들어볼 수 있겠지만 토익에서는 동사로도 아주 잘 나오고 그리고 명사로도 잘 나오니까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라. 여기서 11번 하나 보시면 ensure는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나오니까요. ensure that이 잘 나오는데 that 절이죠. 그래서 주동목이 붙을 거니까 이렇게 형태로 잘 기억하시는데 토익 시원에서도 뭐랑 구분하냐면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assure랑 좀 구분하시죠. assure는 장담하답니다. 물론 뜻의 차이가 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assure는 바로 사람 목적은 나오고요. 그리고 대절이 나올 거고 ensure는 바로 대절이 나오니까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문제 볼 때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데 이거는 indicate 좀 강조해 볼까요? indicate는 나타내다 표시하다는 동사 아까 ensure와 마찬가지로 얘도 기본적으로 대절을 잘 가지고 오니까 indicate that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진 동사 꼭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ify예요. 이거 좀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은데 형태를 보시면 이겁니다. notify a of b가 되면 a에게 b에 대해 알리다예요. 그래서 보통 a는 대상 목적은 사람이 잘 나올 거고요. 근데 목적은 보통 뭐 을룰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notify는 a에게로 해석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알려준 내용이 of d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a에게 b에 대해 알리다 이렇게 나오니까 특이한 쓰임새로 잘 기억해 주시고 retain 간직하다 보유하다 입니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영수증 갖고 있으세요 이런 맨날으로 잘 나오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두 번째 동사인데 이번에는 234페이지입니다. 6번 먼저 좀 해드리면 6번에는 restore 복구하다 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빈출 표현인데 그 토익 시험은 또 얘기하지만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어떤 건물 장소를 복원하다는 명사로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동사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둘 다 묶었습니다. 파이낸스와 터미네트인데 파이낸스라고 하면 보통 명사만 기억하시는데 저는 동사 자금을 대다니 명사도 갖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터미네트는 계약 따위를 파기하다 끝내다 이런 뜻으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트는 해결하던데 사실은 이 뜻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가끔 도쾌파트나 식스파트에 이런 뜻도 나오니까 세트는 어떤 장소에 정착하던데 뜻도 있어요. 그때는 장소를 잘 붙는 전체사 인과 함께 잘 쓰니까 settle in 묶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뉘앙스 해결하던도 잘 나오니까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로드도 넓은이니까 그 뒤에 em 붙이면 넓게 만들다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동산이겠고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지식을 넓히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단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는 두 개 다 체크했고요. 또 컨설팅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컨설팅 들어보셨죠? 그래서 상담하다는 잘 알고 있는데 목적으로 사람이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보통 상담으로 쓰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물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를 참조하다 이 뉘앙스로 보통 해석이 되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위저분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약하대 뜻도 있고 또 이 뜻도 있습니다. 보유하다 위저분 라이트 어떤 권리를 권한을 보유하다라고 잘 나오니까 두 가지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별편에 쓸게요. 피처인데 이거는 뭐 가요 같은데 보시면 가요 제목이 뭐 퓨처링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양으로 특별히 초대하다 출연시키다 이 뜻도 있고요. 근데 토익에서는 보통 이런 양식입니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는데 보시면 어떤 주제 토픽을 특징으로 하다. 이번에 새로 만든 호텔은 큰 로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그 뜻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또 추가 중요한 단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딜리게이트고요. 얘는 위마드라는 기본 뜻의 동사가 있는데 추가 의미로 적어두세요. 이렇게 대리인 또는 대표라는 사람 명사가 되기도 하고 토익수메스는 둘 다 잘 나오니까 동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명사 뜻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라이브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있지만 투부정사와 짝꿍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궁금하면 느끼시겠지만 스트라이브2 투부정사와 짝꿍으로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빌드 도움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9번 10번 다 밝혀줄게요. 자 9번은 엑서사이즈인데 운동하다 떠오르겠지만 그것도 있는데 토익시험에서 특히 ARC 파트에서는 발의하다 또는 뭐 행사하다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커어신이 되면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의를 발휘하는 거니까 그냥 주의하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엑서사이즈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행사하다 라이트 어떤 권한을 행사하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운동하다 말고 계시면 안 되고 요 뜻을 아셔야지 문제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겁니다. 또 디렉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디렉트라고 하면 뭐 지시하다 감독하다 도 있는데 특히 토익 ARC 파트에서는 요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직접 보내다 이 뜻도 있거든요. direct A to B가 되면 A를 B에게 보내다 도 있으니까 그것도 또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9번도 별편을 쓰시고요. immerge는 제가 적어놨던 책에 적혀있는데요. 드러나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적어보시면 reveal 은 드러내다 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드러내다 뭘 얘는 타동사예요. 얘는 목적이 필요한데 드러나다 누가 주어가 주어가 얘는 자동사입니다. 뜻이 비슷한데 타동사 자동사 구분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목적 없죠. 그리고 주어라고 동사로 끝났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빈칸 뒤에 목적을 봤더니 투부정사입니다. 짝구로 쓰였던 고군분투하다 뭐가 열심히하다 슈라이브 잘 기억하시고요. 2번입니다. 메일하는 주어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리인데 얘는 딱 봤더니 방금 엄뚜렸던 A하고 C 묻는 거예요. 이멀지는 나타나다 자동사 외부는 타동사 였습니다. 그 뒤로 봤더니 에즈이야 전차구입니다. 다 지워버리면 목적 없죠. 자동사 A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7번은 주어디의 동사자리인데 목적을 봤더니 라이팅 타스크스예요. 업무들 과업들이죠. 그거를 투 누구한테 미스윤한테 위임하다가 맞겠죠. 아까 한 대로 A, 투 B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A를 B에게 위임하다 의 뜻으로 잘 쓰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플리즈란 플리즈 뒤에 동사 원하는 명령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석하려고 했더니 끝이 없는데 투 보이시죠. 아까 디렉트 강조드렸고요. 디렉트는 지시감독도 있지만 전달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의들을 그 부서로 전달하세요 라는 명령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정리해드렸고요. 뒤에 어휘 부분은 제가 언급드린 것 외에도 꼼꼼히 암기하셔서 활용하시고 동사는 앞쪽에 문법 파트도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수 태 시 잘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쉽게 답을 잘 고를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